유비씨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유비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울산방송은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일부 및 기타 인근 일부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sbs의 울산권 네트워크 민영방송이다. 1997년 2월 3일에 개국한 2차 민방 중 하나로 1997년 9월 1일에 개국하였으며 사옥은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에 있다. ubc 로고.jpg 얼선 브로드캐스팅 코프에스 1998년에는 언양 1999년에는 양산시의 간이 중개소를 세웠으며 2001년 9월 1일에는 창사 4주년을 맞아 fm 방송인 그린 fm을 개국했다. 2003년 12월에는 지역 최초로 디지털 방송을 개국했다. 2007년 12월에 지상파 dmb 시험 방송을 시작하였다. 2010년 12월 20일에 학산동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전국지역 민영방송 최초로 스튜디오 편집실 등을 hd로 전환하여 모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hd로 제작 송출하고 있다. 단 외부 중개차로 제작한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단는 소과로점 psb 부산방송위 가시청권이 부산 및 경상남도 등 동남권으로 두고 있는 반면에 ubc 울산방송은 본래 울산 등 동남권 일부 특정 권역만 별개로 가시청권으로 한정되어 있다. 1997년 5월 19일에 정보통신부로부터 tv 방송국 허가를 받았다. 1997년 8월 15일 시험 방송을 시작하여 같은 해 9월 1일 tv 방송을 개국함으로써 울산방송의 방송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언양과 양산 등의 중개소를 개국하여 가시청권을 넓혀나갔다. 2003년 12월에는 울산 지역 최초로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개국하였으며 2010년 12월 20일에는 사옥 이전과 동시에 hd 방송을 시작하여 고화질의 디지털 tv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울산 양산 경주 일부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며 방송권역 내 5개 송신소와 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ubctv는 약 31%가량을 자체 편성하고 있다. 자체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은 28%이다. 종영 프로그램 1999년 8월 30일 방송국 허가를 취득한 후 2001년 7월 1일 시험 전파를 발사하여 같은 해 9월 1일 라디오 방송인 그린 fm 이 개국하였다. 음악 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sbs와 네트워크 업무 제휴를 맺고 sbs 파워 fm 이 프로그램을 상당수 편성한다. 울산과 부산시 기장군 일부 경주 일부 지역을 가청권역으로서 방송 중이다. 전각 15일 절 2절 울산 방송은 2011년에 hd tv 중개차를 구매한 다음 오네어유를 설립하여 임대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2년 2월 15일까지 임대 실적이 두건에 불과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울산 방송은 정파 때 일반적으로 1kHz짜리의 b 물결표 소리가 나는 정파음을 기본적으로 쓰며 어쩔 때에는 청주방송 지원 방송 등과 비슷하게 400Hz짜리의 정파음도 가끔 나가는 경우도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